현대건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호님께서 굉장히 주식 고수분이시거든요. 저도 현대건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현대 로템을 남북 경영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안정성을 갖추고 그리고 좀 테마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하자면 역시 현대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국내 주택에 대한 실적 부분은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실적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도 공급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차별화된 브랜드로 역시나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건설이 또 그만큼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주택에 대한 실적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가 현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조금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죠. 그래서 해외에 대한 유가에 대한 상승에 있어서의 어떤 현대건설의 추가적인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들도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남북 경협에 대한 모멘텀까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은 7만 원 정도 왜냐하면 밸류에이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을 한 5만 2천 원 정도를 찾고 대응을 하겠습니다.